남양유업 황하나 선긋기. 남양유업이 때아닌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무리를 빚고 있는데 남양유업은 물론 대리점과 낙농가 판매처 등에 지금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매운동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변호사님, 황하나 씨 마약 사건 지금 일파 만파 커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며칠 전이죠. 분당에 있는 대형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이 있다가 경찰에 의해서 긴급 체포되었고 이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좀 더 충격적입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에 황하나 씨의 친구인 조모 씨라는 여대생이 마약을 팔고 같이 투약을 도와줬다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무혐의가 됐지만 이번에는 그와 같은 혐의가 있어서 유죄 혐의로 인정이 됐다는 점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필로폰은 아니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을 2, 3회에 투약했다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사실상 법원이 이와 같은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충격인데요. 더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명 모 연예인에 의해서 그와 같은 투약을 권유받거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투약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그와 같은 그 여파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 본과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양유업이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황하나 씨는 물론 일가족 누구도 회사와 관련 없다. 공정하고 강력하게 처벌되길 바란다면서 말 그대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교수님 이번 황하나 씨 파문이 남양유업에 불통이 제대로 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번에 황하나 씨 사건에서 또 함께 엮여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업주의 손녀 그리고 마약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파괴력이 큰 이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이미 재벌들의 갑질, 재벌들의 비윤리성에 대해서 대단히 질타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창업주라든지 이런 다른 키워드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따른 파문이 큰 거고요. 특히 마약, 결국은 이번에 남양유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로 유아들, 분유, 우유 이런 어떤 굉장히 예민한 식생활에 또는 위생 이런 것들이 예민하게 거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인데 비해서 마약이라는 단어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결국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남양유업에 뭘 살 때 마약이라는 단어가 연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남양유업이 그만큼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래도 낙농가라든가 대리점의 피해는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도 보조자료를 내고 남양유업과 황 씨는 완전히 별개다. 좀 전에 교수님은 손녀라고 했는데 외손녀. 한마디로 창업자이신 고 홍두영 회장의 딸의 딸이기 때문에 외손녀인 것 같은데 실제 남양유업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고 주식도 한 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외손녀일 뿐인 것이지 실질적인 연관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문제된 것 자체가 마약이라는 굉장히 우리들 사회에서 금기실이 되는 거다 보니까 창업주 자체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와 나부로서 그 핵심은 말씀드렸듯이 이로 인해서 이른바 CEO 리스크내지 CEO 가족 리스크로 인해서 관련되는 대리점주, 낙론가, 판매처에서 지금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를 보도를 함에 있어서 황하나 씨 자체에 대한 이름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이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도를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어떤 내부적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기업 이미지 추락, 이거 어떻습니까? 결이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이 된 로이킴 이슈 탓에 지금 서울 장수도 좀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죠. 서울 장수 같은 경우도 막걸리라는 음료수의 술 주류 쪽의 창업자의 아들이 로이킴으로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역시도 음란물이라는 최근에 대단히 뜨거운 사회적 비파를 받는 그런 이슈에 로이킴이 말려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공교롭게도 또 서울 장수라는 기업과 음식료의 특히 주류에 종사하는 기업과 창업자와 관련이 있다는 결국에는 그런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해당 회사에서는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역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그 해당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제품을 선택할 때 주춤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막걸리를 명장으로서 꺼내려다가도 혹시 이거 음란물이라는 단어가 역시 머리에서 떠오르면 다시 꺼냈다가도 집어넣는 것이죠.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기업 이미지라든지 제품 이미지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걸 기업들이 모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로이킴 사건 같은 경우도 이번 황환아 씨 사건과 맞물려서 즉 두 개의 어떤 허리케인이 맞물려서 더 폭발력이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다방면으로 좀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 짚어봅니다.